오늘은 라임라이트 목소국을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풍성하게 아주 탐스럽게 꽃을 많이 폈습니다 꽃이 지금 밑에서부터 꽃송이가 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제대로 크면은 엄청 큽니다 지금 이렇게 일부만 꽃이 형태를 갖췄어요 그런데 이렇게 꽃이 많이 폈는데요 이거를 삽목을 하려면 3,4월달에 줄기가 좋은 걸 골라가지고 희무지 하거나 꽃꽂이 하거나 물꽂이 하거나 하면은 아주 성장이 빠르고요 뿌리가 내려서 그 해에 꽃도 볼 수 있고 하는 라임라이트 수국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 수국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피다가 중간에 또 약간 이게 좀 변형이 있어요 약간 크림색으로 그러다가 가을 되면은 핑크색으로 꽃이 바뀌는데요 상당히 꽃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멋있고 아름다운 이렇게 형태를 해줍니다 눈 올 때까지 이 꽃이 핑크색으로 변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꽃을 굉장히 크게 보려면은 이렇게 잔가지를 다 쳐주고 더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우쪽으로 이 목수국은 애목대로 심어도 아주 아름답게 잘 자랍니다 저 위에 애목대로 자란 수국이 있거든요 그것도 영상을 담아보고요 또 산목으로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놓은 수국이 있어요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수국입니다 이쪽에 있는 꽃은 아주 볼이 더 풍성하고 정말 아름다운 꽃을 하고 있는데요 가을 되면은 밝을 때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쪽에는 꽃이 더 풍성하니 아주 멋있게 자랐습니다 무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뉘어져요 꽃이 너무나 커가지고 블루가 더 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우유가 아름답게 꽃이 켰는데요. 멀리서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길러도 좋습니다. 삽목으로 해서 이걸 하나 애목대를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삽목으로 이렇게 애목대를 만들어서 길러도 이렇게 잘 자랍니다. 아주 꽃이 예쁘죠? 가자. 가자. 만날다. 알았나? 알았네?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놔놨네요. 하느님 어디 갔다 왔어? 이거 뭐야? 아리야? 꺼꼬가 난 거야? 가자. 가자. 어디 갔다 왔어? 신나게 떼다니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강아지 가자. 가자. 이쪽 온갖 쪽으로 수국을 삽목에 놓은 게 있거든요. 뿌리가 내렸나? 잘 자라고 있나 한번 가보려고요. 장마때 이렇게 삽목으로 꽃꽂이를 해봤는데 잘 자라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마때 삽목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목수국인데요. 이파리가 이렇게 새파란 거 보면 잘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아직 뿌리는 확실하게 안 내린 거 같은데 이렇게 순이 올라오는 거 보면 잘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여러 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삼색 쪽파비인데요. 저 밑에 허단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삽목을 해놨는데 이거는 뿌리가 내렸을 거 같아요. 이렇게 이파리가 엄청 잘 자랐습니다. 여기에는 철축과에 속하는 연산홍기거든요. 이렇게 꽃꽂이를 해봤더니 삽목으로 이렇게 아주 이파리가 무성하니 아주 잘 자랐습니다. 오늘은 이런 목수국 꽃꽂이는 모습을 영상 담아봤고요. 또 삽목으로 해서 자란 아이들 이쪽에서 또 영상 담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4월달 5월달 되면 목수국을 이렇게 잘라서 삽목으로 길리면 아주 잘 자랍니다. 장마때나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식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